4주부터는 특수학교 선생님과 보건선생님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상반기 백신 도입 물량을 감안하되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고3 학생에 대한 접종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겠습니다. 방역과 백신 접종 두 가지 모두 그 성공의 열쇠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께서 백신을 접종받으시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바꾸었다는 실로 황당한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취재 영상과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아직도 온라인에서는 허위 주장을 담은 길들이 적지 않게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당 간호사에 대한 욕설과 협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수사 당국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 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백신은 정치가 아닌 과학의 영역입니다. 근거 없는 억측과 논란에 현혹되지 말고 코로나19와 싸움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